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오 마. 대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해. 아, 우리 미래가 뭐.. 아아아아아아악! 그럼 헛소리 말고, 일이 중요하냐고 내가 중요하냐고. 이게 내 일이다면서. 아니, 아니. 아, 이거 내 일이, 아, 이거 내 일이다면서 딱. 뭔 소리냐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말 같지 않냐고, 오빠. 지금 이 순간은 네가 중요하지. 그래, 내일이 되면 내 일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 일은 내가 안 중요해? 아니 난 뭘 못하겠다.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아. 나는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킨 적 있었어요. 뭐라고? 하나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니 물론 네가 너무 중요한데 나는 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을 하면서 나는 금전적으로도 돈을... 그렇게 말이 많아. 아니 설득 시킨 거야. 말이 많냐고. 내가 일이 중요해? 내가 둘째 하나만 찝어. 네가 형이 왜 자꾸 나왔지? 이 형 오늘 왜 이러지 나한테? 싸우지 않은 이런 거 나왔지. 난 너랑 미안한데 싸울 실력이 없어. 미리 얘기했는데 난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잘 지낼 거야. 나 왜 건드려도 돼요. 나 건드렸다고 사과할게. 근데 나는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방법이 달라, 방법이 치면 돼.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방해. 아 진짜 방수상, 죄송해요. 나는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당일 치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게. 그건 그렇잖아. 아 근데 정말 일도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다는 거로 난 확실히 가게 시켜줬었어요. 드라마 대사 같은 거 하나. 오류바야. 세바애바야.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한테는 널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 아니 일이 중요해. 오빠. 널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 괜찮지 않아요? 오빠 이런 거 많이 써먹었구나. 훨씬. 그럼 또 이런 소리 안 들니까? 그래 맞아.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을 말하겠구나. 근데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여자의 베스트 답은.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그래도 참 좋겠다가 네가 이런 생각 하게 해서 미안해. 아이씨. 그러니까 탁 그냥. 그러니까 미안해가 붙어야 되네. 그러니까 또 숙이고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해요. 아니 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가 미안해야. 그렇지 그렇지. 여자들은 자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기 나랑 입장을 바꿔서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걸 되게 바라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오빠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와중에 연락도 잘 못했고 잘 만나지도 못했고 이게 이제 전제가 깔려있는 거네.